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듭니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각각 내립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